에어데일 테리어 분양가격과 크기, 역사 및 품종에 대해 에어데일 테리어 역사 에어데일 테리어는 가장 큰 테리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의 탄생은 1853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블랙 앤 탄 테리어를 다재다능한 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해 오토하운드와 함께 교배를 시켰으며 이후 강에서 수다를 사냥하고 육지에서는 쥐를 사냥하는 용도로 빌려졌습니다. 이후 에어데일 테리어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메신저의 역할 및 음식과 탄약을 옮기는 역할과 썰매견, 경비견 등 전쟁의 상황 속의 용감함과 충성심을 발휘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인기 및 사랑을 받았습니다. 1886년도에 영국의 캔델클럽에서 에어데일 테리어를 공식 품종으로 인정했으며 이후 1900년도에 미국에서 에어데일 테리어 클럽이 설립되었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 크기 에어데일 테리어 크기는 수컷의 경우 58cm 이상 자랄 수 있으며 체중은 22에서 29kg 이상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암컷의 경우 53cm까지 자랄 수 있으며 체중은 18에서 24kg의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 성격 에어데일 테리어 성격은 열성적이며 활동력이 뛰어나며 많은 에너지 및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땅을 파거나 짓고 쫓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테리어 품종에게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에어데일 테리어의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성향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인해 나타나는 상황 또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입양을 한다면 에어데일 테리어의 활동성과 에너지 그리고 독립적이며 역량한 성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는 활기찬 품종이기 때문에 많은 운동 및 산책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혼자 두는 경우 지루함을 빨리 느끼며 짓기와 파기 쫓기 등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며 긍정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감시견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보호자 및 가족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강아지 품종과 마찬가지로 에어데일 테리어 또한 다양한 사람 및 소리 및 경험에 대한 노출 등과 같은 초기 사회화 교육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사회화는 에어데일 테리어를 다재다능한 강아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어데일 테리어 건강 에어데일 테리어는 일반적으로 건강하지만 품종에게 있어 취약한 질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의 품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 및 뛰는 행동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 고관절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고관절 이형성증과 안구질환으로 막막을 악화시키는 진행성 막막이 충진이 위험이 있습니다. 갑상선의 장애로 인한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혈액 응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콤빌레브란트병의 질병이 발생됩니다. 이외에 알레르기 증상 및 복부지장 또는 내부 장기가 자리잡지 못해 튀어나올 수 있는 탈장의 위험과 출혈성 이장염 및 암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 관리 에어데일 테리어는 사냥견으로 그에 맞는 에너지 및 활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및 산책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90분 이상의 운동 시간이 필요하며 뛰어다닐 수 있는 마당이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는 탐지를 하고 뛰어놀며 수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호자가 산책 및 조깅을 좋아한다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는 이중모로 털 빠짐이 적은 편이지만 1년 중 한 번 털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빗질을 통해 최상의 털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목욕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목욕은 거친 테리어 털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의 미용은 1년에 3번 이상 미용을 통해 다듬어 주어 깔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치아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의 양치질이 필요하지만 취석 및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의 경우 운동량 및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발톱이 자연스럽게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달에 1,2회 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청소의 경우 귀지 및 발적 악취가 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에어데일 테리어 특징 및 외형 에어데일 테리어는 이중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한 색상의 털의 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황갈색의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입부분 밑 등의 색상은 검은색이나 회색을 띄거나 검은색, 회색, 흰색이 섞일 수 있으며 일부 붉은 색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에게 있어 적절한 사회화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강아지 품종에게 공격적일 수 있으며 고양이 및 토끼, 햄스터와 같은 소동물을 쫓아가거나 공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 분양가격은? 에어데일 테리어 분양가격은 해외의 경우 최소 800에서 7000달러 이상의 분양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88에서 780만원의 가격대입니다. 국내의 경우 에어데일 테리어 품종은 희귀 품종에 속하며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곳이 없어 대부분이 수입대행으로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국내의 에어데일 테리어 분양가격은 최소 150만원 이상가량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